꿈만 같다. 꿈 아니거든요. 어쩌지? 나 자꾸 약속 깨버리고 싶어져. 너를 내 곁에서 붙잡아두고 있는 건 너한테 몹쓸 짓이야.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날 위해서 헤어지는 거라는 거네? 우리 이별은 어차피 애정돼 있는 일이었잖아. 우리 관계 확 터뜨려 버릴까? 헤어지지 말고? 농담이야, 농담. 뭘 또 그렇게 심각한 얼굴하고 그래. 처음부터 우리 이러기로 약속하고 만난 거였잖아.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. 알아요. 그 얘기는 벌써 했잖아.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. 해줄 수 있는 거 있어요. 우리 딱 1년만 연애예요. 해요, 우리. 연애. 1년 후엔 당신도 붙잡지 않을게. 당신 가정 절대로 버리면 안 돼. 가족들하고 함께 반드시 천년 만난 행복하게 살아. 알았지? 이렇게 힘들게 놔주는데. 당신 행복하지 않으면 나 정말 불안할 것 같거든. 알았어요. 온하 한글자막 by 한효정